안 돼, 이사장. 지금 이사장은 그냥 인간일 뿐이야. 들어가면 죽는다고. 놔. 잠깐만 눈 감으면 돼. 도덩이가 죽어, 이사장이 살 수 있잖아. 살 수 없어. 진가혁 씨,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도덩이가 죽어야 정구원이 산다는 게. 다 끝났어요, 이제. 둘 다 죽을 거예요. 저. 도덩이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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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지 않든 그게 인간의 숙명이니까. 우리에게 만약 가혹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나의 선택은 너야. 나를 잃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게 더 지옥인 거라니까. 이런 나의 선택을 원망하지 않기를 내가 아는 지옥을 너에게 선사하고 가는 나를 부디 용서해 주기를. 도둑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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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이!